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제9회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창업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 강연에 이어 유망 창업 5기 기업의 투자 유치 설명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민간투자주도 기술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참석자들의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창조경제 리더스 포럼은 지역의 선도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의 정례적 만남을 주선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습니다. 출범했습니다.